무릉도 이러면 무릉도 무릉도 아아 이거 나가보기엔 몇 도로 고개 승인자 무릉도 너무 치는가 폭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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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에 맡겨주신 아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우리 저희 상 맞았습니다 이게 신의 상인가요? 아니죠 이게 바로 월드 루키상입니다 월드라고요 대한민국 본상 보다 더 멀리 나가는 월드 루키 대한민국에서 받은 상 세계 200개국이 넘는 나라 월드라니까 월드 루키상이에요 그 다음에 월드킹하죠 월드컨 좋아하세요 올해 정말 해외활동과 한국활동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해서 정말 올해 잘 받을게요 잘 받을게요 여러분 올해는 루키지만 다음에는 슈퍼스타입니다 월드킹 월드컨 좋아하세요? 월드컵은 어때요? 다음이 여러분 덕분이야 아아아아아아 우리 맨날 월드 싸워 싸우지 말자 우리 차분하게 다 같이 나오 상상 잘 받을게요 상 상 잘 받을게요 승하셨습니다 다 같이 나오자고 나 안해 나 안해 하지마 나 안해 나 안해 나 할거야 감사합니다 저희 상 정말 아름답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젤도독하네 젤도독해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할게 여러분 상 너무 고맙고요 아 이리로 와 이리로 오래 이리로 오래 재밌었어요 저 사람 만지면 안 돼요 뻑뻑뻑뻑 아니 이렇게 길게 끌 일이야 360대를 몇 번 들어온 오 형 됐어 그거 지민이 형 때문이요?